두 개의 동작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지만요 곧 두 개의 동작을 하면서 노래를 할 수 있는 실력을 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준씨 뭐 생각해놓은 포즈 있어요? 아니요 없어요 그냥 같이 생각해 찍을 거예요 정준씨 뭐예요? 자요 왜요? 어 난 남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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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상 말, 언어. 인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말, 언어는 또 못된 사람은 또 인상이나 언어에서 이렇게 풍겨져 나요. 난 못됐다고. 해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막 이런거. 나 갈래? 네. 안 들은거? 이거 망해서 들어간다. 내꺼 반꺼. 안 들은거? 아니야. 나이 벙수야. 우리 떠나진 않게. 왜 나빌스러웠거든. 배속적인 반복적인 동작이 훨씬 힘들어요. 그리고 배속적인 동작이 훨씬 힘들어. 하나, 둘, 셋, 넷. 세뱃. 한정은 다시. 네. 한정은 다시. 라스, 라스, 요. 베드베. 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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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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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ова 감독님의 때리기 앞에 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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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뒤에서 끊어지면 안되는거에요